2번 코치에서는 한국의 장승훈 고성현 선수와 이번의 폴리웨이 양빙지 선수의 남자북식 역대가 이겼습니다. 주식은 인도의 악재. 주식은 인도의 역대가 이겼습니다. 그는 인도의 역대가 이겼습니다. 그는 인도의 역대가 이겼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위보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